내 이름은 신소리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차원 이에다 나 너 좋아해 난 너 안 좋아해 환아 우리 학교 같이 가자 넌 자존심도 없냐? 응 난 너 다 줬어 난 수영 티켓의 우대성이야 그 앞으로 깐죽거리는 놈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 이거 한 번 타봐 환아 나 기다렸구나 누가 그래? 네가 처음만 보느라 안 봐서 그렇지 우대성 정도면 완전 1등급이야 불허다가 짱이야 너무 늦게 다니지 마 신소리 내가 다 죽여 내 이름은 신속도로 내가 다 죽여 아멘